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분들이 올려주실 거예요 그냥 설명하기가 빠이빠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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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똑하더야 사랑해 바로 이 보이시나요? 꽃을 꽂았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피어싱이 없어서 하이하이 에이티님! 디! 이따가 만나 디! 키즈가 기다리고 있어 디! 니꺼야! 와! 안녕하세요 스밍을 하다가 하이틴 파이팅! 오늘도 파이팅! 오늘도 파이팅! 에이티의 의학 에이티의 의학 이 본 노래를 감상해본다 출연해 누구세요? 상관없어요? 누구세요? 다를 것 같은데 살짝? 여기 좀 너무 밝게 나오는 머리 똑같은 머리 이 조금만 화사하게 아니죠 뿅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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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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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집어 막 집어 스파클링 인사 짠 안녕하세요 꽂았어요 진짜 진짜 오케이 오케이